독서평설 독자 여러분 md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덕입니다 자 2017년 문덕의 똑똑해 어 똑똑해요 오늘 똑똑해 6월 6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아주 정말 영어 공부에 뭔가 새로운 어 그런 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주어를 보았죠 그 다음에 드디어 동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뭘 보았냐면 소위 완전 자동사 그죠 일형식 동사 v1 게 완전 자동사 어떤 애들이었죠 독립식 완전 강해 나 혼자 산다 뭐 이르셔 i sleep 뭐 이렇게 음 i sing i cry 뭐 이렇게 어 주어 동사만 이내들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두번째 것으로 소위 v2 이 형식 동사인데 바로 여러분 불완전 자 일단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에요 불완전 자동사를 만날 거에요 그래서 영어의 자동사는 두가지가 있어요 일형식의 바로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이 형식의 불완전 자동사 인데 자 얘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어에 관해 알려주는 불완전 자동사 이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주고 이 주어가 어떤 녀석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동사가 발전하는 것은 잘 보면 사람이 커가는 거 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애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혼자 잠만 자고 웃고 스마일 그냥 울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그냥 자기가 어떤 동작만 하는 거야 그치요 그러다가 약간 글쎄요 음 나이가 약간 이제 한 3살 4살 먹어보면 누가 물어보는 거야 꼬마야 몇 살이니 음 이름 Gracias Ju 없는 thank you 음 점살 나에 대해서 말을 해 음에 뭇رة I'm happy. I'm sad. 그렇네요. 이제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면 나는 어떻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주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불완전 자동사다. 아시겠지요? 자,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 the lady with a lamp. 자, appear, sad. 자, 우리 그동안 배운 거.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는 뭐가 끼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면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전치사구인데 형용사적 역할이에요. 자, 램프를 든 그 숙련은 자, 그래 동사가 나왔어요. appear가 이게 나타나다. 지난번 일형식 동사일 수도 있죠? 그럼 나타났다. 만약 서든히 하면 이거는 일형식이야. 근데 이건 나타나다가 아니라 뜻이 말이죠. 여러분, 보이다예요. 보이다. 뭐 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램프를 든 그 숙련은 어떻게 보인다? sad, 슬퍼 보인다. 자, 바로 여기에 v2, 드디어 이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sad가 잘 보시면 이 숙련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the lady was sad라고요. 맞죠? 그 숙련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 바로 주어에 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 일형식과 다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어하고 여기 동사 뒤에 있는 이 보어. 이건 이제 소위 보어라고 하는데, 보어. 보충 설명하는 보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 할 때는 이제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약어로 c로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보어이고 이제 약어로 c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바로 주어와 이퀄 관계, 주술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 주어는 이렇다. 결국 lady는 sad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appear가 이형식 동사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죠. 자, 이 보어의 그 품사에 대해서 형용사일 때, 이걸 부사로 쓰면 안 돼요.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는, 자, 저 뒤에 연습은 이제 미리 팁 드리는 거예요. 부사형 하면 안 돼. 형용사가 필요하지. 형용사를 부사로 쓰지 말 것. 알겠죠? 하긴 뭐해, 비동사의 보어가 되는 꼴이니까, 마치 I'm happy 해야 되는 걸 I'm happily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I'm sad 하는 걸 I'm sadly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형용사다. 이거 일형식과 다르죠. 일형식은 오히려 부사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의문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역시 이 형식이긴 한데 좀 뭔가 달라 보입니다. The latest wish. 그 숙려의 소원은 reunification. 자, 이번에는 얘가 바로 V2죠. 그렇죠? 비동사 뭐. 그렇잖아요. V2. 이 형식. 자, 근데 뒤에 품사 좀 보시죠. 그 숙려의 소원은 뭐다? 통일이다.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reunification. 그래서 명사네요. 아까는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명사가 바로 보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정리하면 여러분 이 형식 동사의 보호는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이 원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죠? 형용사 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 구도 되겠지.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투부정사 같은 애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구 형태로. 자, 이제 절로 가면 조금 주의할 게 형용사절은 아니에요. 형용사절은 관계절로 뭘 수식하거든요. 대신 명사절은 가능해요. 즉, 이 문장을 갖다가 The lady's wish was that 이런 다음에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숙려의 소원은 that 이하였다. 오케이? 여기 뒤에다가 뭐 She made a success라든가 She made a success. 이렇게 뭔가 She could meet him again. 이런다거나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돼요.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중요한 거는 역시 이렇게 형용사형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형 명사형도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히 형용사할 때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이런 그 이형식 동사를 내용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 바로 여러분 상태 동사들이 있습니다. 상태 동사 바로 비동사와 같은 애들 나 지금 뭐 뭐다 그렇잖아요. I'm hungry 나 배고파 상태 그러니까 remain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상태 유지라고 하는데 근데 상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죠. 변하는 애들 become 같은 거 이건 I became hungry 배고파 지다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튼 상태야. 이거 상태 유지 상태 변화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이 V2가 있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오감동사라고 그래요. 자, 말이 괜히 어렵죠. 오감동사 다섯 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건 딱 다섯 개야 그냥 외우셔야 돼요. sound smell 음? 그 다음에 taste 어떤 맛이 나고 그 다음에 feel 어떤 느낌이 나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왜 그녀가 창백해 보여야 할 때 she looks pay 라는 게 이 오감동사 다섯 가지 감각 보이고 들리고 냄새 나고 맛이 나고 느껴지고 이해 돼요? 자, 얘들이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뭐 판명 뭐 판단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판명이나 판단이나 비슷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피어 같은 게 굳이 나누면 이 판명에 해당돼요. 뭐 뭐처럼 보여요. 어피어 심 같은 애들 그리고 이제 판단으로 가면 응? 아 뭐야 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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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 오케이 뭐 뭐 아 prove는 이제 에 뭐 뭣이 판명되었다죠. 그래서 우리가 prove하고 어피어 같은 요런 애들이 바로 판명 판단 동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오늘 어 이 형식 동사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는 어떻다 말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를 만났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보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밑줄을 거보세요. 자, 조금 어려운 미션인데 주어 찾고 그 다음에 그죠? 동사 찾고 나면 그 뒤에 있는 게 보호가 되겠죠. 자, 자, the scandal reported on TV yesterday proved to be false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주어 뒤에는 미국 사람들은 뭐를 자꾸 끼워 넣어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다. 바로 여기 어 껴드는 요소 과거 분사가 껴들었죠. TV 어제 TV에 보도된 스캔들은 자, 드디어 V2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은 어때요? 아 뭐뭐로 판명되다 판명 동사죠.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니까 이 형식 맞아요. 자, 그렇다면 보호는 어디에 나온다고? 이 V2 뒤에 나오는 요소 이게 바로 보호죠. 오케이 그래서 어 굳이 밑줄 긋는 부분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to be false 이게 바로 보호 c가 되겠다. 알겠죠? 어제 TV에 발표된 보도된 스캔들은 거짓심이 판명되었다. 거짓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y mother looked 자, 주어 그 다음에 look v2 그렇네요. 나왔네. 그래서 야, 이 부분 재밌네요. 자, 샘이 약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와 이 형식 다음에 ly no는 부사 안되는데 이렇게 어 만약 clearly만 있다면 잘못된 문장이지. 근데 여러분 clearly는 결국은 뭐예요? 얘 꾸미고 있는 거야. 이거 수식어라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보호가 되죠. 어 내 어머니는 분명히 화나 보였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냥 보호 이왕 나온 김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밑줄을 해야 여러분이 맞습니다. 오케이? 내 어머니는 분명히 화나고 실망스러워 보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집에 뭐 성적표 가지고 온다 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똑똑해 듣고 자 My mother looked clearly angry and disappointed. 자 세 번째 No point here is 자 여기에 포인트 요점은 어 비동사가 나오네요. V2 그런 다음에 어 선생님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보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으면 다지 뭐. 뭐 뭐 다 뭘 걱정해요. 여러분 보호의 아까 어떻다고요? 명사 형용사 되고 형용사고 명사고 되고 명사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보호야 다. 얘들이 다 보호야 다. 처음부터까지 다.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 요점은 뭐냐 That yada We should not give up our hope 어 To the last moment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체가 바로 보호로 돼 있습니다. 알겠지요? 아 이렇게 쭉 길게 하시면 돼요. 음 이럴 수 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좀 다른 양식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어떤 어 적응력이랄까 이런 걸 키우고 있습니다. The weather outside 자 밖에 있는 날씨는 It's getting 자 괜히 또 진행형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얘가 이 형식 이게 부어 이럴까봐 It's getting 이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하나의 그 동사의 변형으로 보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V2로 보는 거죠. 겟도 바로 변화 동사거든. 뭐뭐 되다. 그렇잖아요. I got old 나는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V2야. 자 그렇다면 이게 C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하터앤 하터 이게 바로 C가 되겠습니다. 아까 형용사 구 된댔어요. 한만 나오면 뭐 그런데 하터앤 하터 더더욱 더운 더더욱 뜨거운 형용사가 비교급으로 엔드로 들어가면 더더욱 뭐뭐하냐. 알겠죠? 톨러앤 톨러는 더더욱 키가 큰 이렇게 콜더앤 콜더 더욱더 추운 이건 더욱더 뜨거운 밖의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아침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문제없죠? 그래서 오늘 보호들 위치 정확히 바까시지요. 자 두번째 다음 어법상 이제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자 이제 옳은 거 조금 더 어려운 미션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his sister and I 그의 누나하고 또는 그의 언니하고 언니는 없겠지 그니까 그의 누나하고 나는 are the same age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자 우선 여기 좀 다른 팁 하나 드리면 이 same이란 단어는 여러분 항상 더랑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더 same age 맞아요. 이게 동갑할 때 더 빼면 안 돼. 직역 완벽하죠. 그의 누나와 나는 동갑 the same age 다. 근데 I'm sorry 틀린 문장이에요. 자 왜냐 자 잘 봐요. 이게 이제 V2란 말이에요. 그쵸? V2 이 형식에서 이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형식 동사에 뒤에 나오는 이 명사 형사 둘 다 된다는데 만약 이게 명사일 경우는 이 앞에 주어하고 완벽한 동격관계가 됩니다. 완벽한 아예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보시죠. I'm muntok 나는 muntok이다. 나하고 muntok이랑 아예 똑같은 거 I'm a teacher 내가 완벽한 teacher 이해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I'm handsome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해야지 I'm honest 오케이 이러면 나는 정직하다 할 때 I하고 아니스트가 완벽히 같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아니스트는 형용사예요. 정직한이란 형용사 나는 명사야 완벽 이콜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똑같은 그게 아니라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아 형용사 할 때는 주술관계고 명사는 아예 똑같은데 이게 명사예요. 잘 봐요. 그러면 내 누나와 나는 사람이야. 그죠? 그의 누나와 나는 사람. 동갑이라는 거는 나이라는 거 같지 않지? 아 그래서 굳이 자 이거 어려운 설명이야. 근데 되게 아주 차원 높은 이게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글은 되는데 이건 나이라는 명사이고 이건 사람이야. 이게 이퀄 관계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형용사는 되거든. 왜? I'm honest 처럼 꼭 이퀄이 아니어도 돼. 대신 주호동사적인 뭔가 수로관계적인 설명만 되면 돼요. 그게 여기 오브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형용사고가 돼요. 그래서 누나하고 나는 동갑이야. 이런 성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참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건데 왜 한글 되는데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럴 때는 명사일경로 뭐다? 완벽한 이퀄 관계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오브가 필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Most of my classmates seems friendly. 자 오케이 네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렇죠? V2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다시 뭐 뭐처럼 보인다. 바로 이제 약간 판단 판단 동사로 자 그런 다음에 friendly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낚시하고 있어요. 아유 못했다. LY 선생님 부사형인데 friendly는 LY가 붙어있지만 형용사형 그런 애들 있죠. Love Lovely Life 의 lively 이해되요? 이런 애들 이건 외우셔야지 주로 이제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활기찬 친근한 그러니까 형용사 맞아요. 부사가 안된대서 그런데 야 참 문제 잘 만들지 아주 똑똑해 자 얘는 LY인데 요 뒤에 kindly 이거는 부사야 kindly가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오히려 여기 LY는 빼야 돼요. 결국은 틀렸다. 맞게 만들려면 Most of my classmates may seem friendly and kind 알겠죠? 세 번째 Your advice was absolutely 자 너의 충고는 absolutely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오부를 싹 넣었습니다. Of a great use to me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 오부가 빠지면 안 돼요. Of a great use 가 결국 잘 봐요. 바꿔드릴게요. greatly 그 다음에 usefu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부라는 애가 추상명사와 탁 붙으면 형용사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부 기능 참 고마워요. 땡키 오부 너가 없으면 틀릴 뻔했어. 아까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너의 충고는 나한테 절대적으로 대단히 유용했다. No problem. 알겠죠? 결국 보호는 오부부터 use까지가 보호예요. 아시겠죠? 비동사 이형식 동사고 자 결국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The medicine will taste bitterly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거 그대로 테스트가 바로 이제 V2 이형식이에요. 아까 오감동사 기억나시죠? 외우라고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자 그런데 bitterly 이런 bitter 뭐 비러가 쓴이라고 쓴 그러니까 ly 넣으면 안 되죠. 빼야 돼요. 형용사가 되지 보호자리에 부사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요 뒤는 맞죠? 쓰지만 그러나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꼴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두 단어를 골라 보세요. 자 첫 번째 the boy blank to be shy at first 자 일단 그 투부정사 아까 말한 대로 투부정사가 이 형식 뒤에 나오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으니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바로 라는 단어는 투부정사가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바로 판단 단어 appear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쪽에서 뭐가 문제죠? 그 소녀는 처음에 수줍은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수줍은 것처럼 보였다는데 과연 여러분 수동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배운 일형식과 이번달 배우는 이영식은 둘 다 합해서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어. 그러니까 일형식이건 이영식이건 그래서 3번 4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감히 수동태를 써? 수동태는 이제 다음달에 배울 삼형식부터 있는 거예요. 타동사부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장 삼사 틀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appear to be shy at first 자 뒤로 갑니다. but 그러나 처음에 수줍은 듯 보였다. 그러나 he became very blank pretty soon pretty soon 예쁜 하지 말고 그냥 곧이야 곤 매우 곧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식구라고 마리파이어 그래서 곧 이내 그러나 처음에 수줍은 이내 활기차게 됐다지. 자 이제 여기 become에 대한 보호만 채우면 돼요. become v2 맞죠? v2 뒤에는 품사 보호 뭐가 온다고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 했어. 어 그러니 둘 중에 얘가 맞겠네. 정답 1번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 바로 아 그러나 그는 이내 액티브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처음에 이 남자가 되게 수줍어 보이고 막 스카프 하고 있고 나랑 똑같네? 뭐 이러더니 갑자기 스카프 팍 풀고 어 아가씨 이러면서 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삐끼하면 되겠네. 자 it became active pretty seen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자 이형식동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시험에 여러 번 나오게 될 중요한 파트인데 아 이형식동사 오늘 세 가지 부류 상태 그 다음에 오감동사 그 다음에 판명이나 판단 뭐 뭐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요. 아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형을 쓰지 말 것 오케이 그리고 뭐 수동태의 애들은 안 된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 한꺼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똑똑하게 검토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형식 동사 토키에서 만나거든 여러분 충분히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